마지막으로 생방송 공짜 투표 점수를 확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출연연구원 수영 씨 네 수영 소장 하나씩 봐주십시오 네 어 안녕하세요. 네 성민입니다. 네 우선 이렇게 사이렛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우리 같이 오늘 방송한 우리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이 더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보다 더 기뻐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또 우리 팬들 너무 고맙고 메이커스 엔터테이버 주식푸들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안무팀 너무너무 사랑해요. 저는 사랑해 어 네 클래식입니다. 네 1위 차지나 네 선미씨 엔터 공연과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원 오버 원 K-POP 차지쇼 엠카운트다운 다음 주에도 굿럭 진짜 너무 고맙고 저는 진짜 представ입 địерт 그렇습니다. 여기odu Egге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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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아프게 할 거란 걸 알듯한 네 원상에 아름다운 나는 없어 널 바라보지네 boy 널 바라보지네 boy 널 바라보지네 널 바라보지네 여섯번 멈춘 넌 바라보지네 그대만 저물어 간다고 보이지 않니 날 놓지 못하는 척 그 빛이 불거져가잖아 그 꿈 또 망설이지 말고 그리고 기분이 빛나 pleasures 그 희생님들 널 바라보지네 널 바라보지네 boy 널 바라보지네 bo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